Please God hear me 무엇도 할 수 없네 마지막 말은 그 다가운 말은 I'm sorry I'm sorry Bass, drum, 리듬이의 마이크 guitar, player, this is M flying out of control 저 좀 불가 Hold up, hold up, you know who we are Yo yo This is M flying sensation Okay, come on 기가 막힌 나를 부르는 빨간 입술 Oh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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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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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막힌 나를 부르는 빨간 입술 Oh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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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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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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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F9입니다! 저희 F9이 기가 막힙니다 전 ihop 저의 F9이 기가 막히로 데뷔했습니다 대기가 하니까 정말 수익이 처음에 어안니 벙벙했어요 아 정말 데뷔를 했구나 우리가 F9이 엔플라잉 정말 텔레비에 나오는구나! 분명히 엔플라잉이에요. 뜻이 왜? 저희 엔플라잉의 N이 뉴 트렌드, 그리고 뉴플라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. 항상 새로운 트렌디한 음악으로 새로운 비상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 아 근데 womenICA가 막혀! 조리 바다. 아 Sony가 막혀! 있는데지! 무대 좋은 재미있는지. 무대은 돌은 estárSON의 디렉! 앗! 새겨진 문신에 미쳐돌 것 같아. 아기가 막혀! 답답해, 넌 도대체! 왜 왜 이래? 난 무기력해 짉 거, 예! Babe, I'm doing it right! 쇠프 코멘터를 해주시면 됩니다. 네. 과일. 시작. 아 요즘 이렇게 나왔구나. 랩핑. 랩핑. 따라하지 마. 빨리 봐. 나도 따라한다. 나도 따라한다. 그냥 전부 다 많이 줘줬어. 뮤직비디오에 특별한 분이 함께 했다는데. 특별한 분이. 특별한 분이야. 여주 주인공으로 나오셨어요. 저희가 이제. 홀딱 빠져버린 여인의 대상인데. 오늘의 빨간 입술. 오. 랄라라라라라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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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는 게 아닌가 내 눈으로 바꾸만이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컷 오케이 컷 그럼 끝나고 반짝반짝 아멘